폴스바겐 순정형 인포 작동 동사입니다. 전원을 인간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폴스바겐 로고가 나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음악이 나오는 CD 화면이고 SRC 버튼을 눌릴때마다 모드가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내비게이션, DTV, 블루투스 라디오, 디스크 CD, 내비게이션 구동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맵피 지도가 지원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MV, PIP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전원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채널이 나옵니다. 전원과 볼륨을 좌측 버튼으로 인간시킬 수 있습니다. 후진 시, 후방 카메라로 자동 전환됩니다. 드라이브나 P 전환 시, 다시 복원됩니다. 밑에 보시면 공조 화면과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트립 연동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조 눌릴때마다 트립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핸들미모컨 순정 핸들 리모컨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볼륨과 모든 전원 버튼이 그대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완전 순정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